에잉, 웬 운전면허 시험장? 우리 웬일이세요? 운전면허의 마지막 시험, 주행시험을 위해서 왔습니다. 영찬이 형, 저 합격하면요. 소세지빵 어때요? 소세지빵. 소세지빵이요? 네, 소세지빵을 저한테 쏘는 거예요. 합격하면요? 합격하면요? 네. 아예 공짜는 안 되고요. 젖어서 소세지빵 사게 드세요. 당연하죠. 먹어야죠. 밥도 안 먹고 왔는데. 드디어 시험 차량에 탑승한 윗사진. 일단 시동부터 걸고. 걱정된다, 걱정돼.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순조롭게 달리고. 와우! 정지선도 오케이! 차선 변경도 오케이! 과연 시험 결과는? 공교전 한 번 있었고. 마트 처음에 출발할 때. 그래서 합격. 30점. 그래서 70점. 딱 맞게 합격. 진짜 잘 맞냐고. 그럴까. 잘 맞냐고. 자, 잘 맞냐고. 저 지금 정수는 다 확대한 분들한테요. 알았어요. 선생님 합격인가요? 네. 대비실에서 기다렸어요. 우스는 축하해요. 합격해서 합격. 합격을 축하합니다. 합격 좀. 합격자 접수 안내서. 약속대로 빵 300원에 구입 역삼동에 사는 미쓰라 씨는 운전면허 합격빵을 혼자 홀랑 먹어치웠습니다